갈게. 어 가. 충지 씨 오늘 즐거웠어요.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. 네. 고마워요 오늘. 덕분에 좋았어요 나. 다시 이런 자리 만들지 마세요. 네? 비즈니스에 도움되는 자리라고 해서 나왔어요. 알아두면 도움되는 친구들입니다. 들으면 알만한 집들이고요. 그럼 제가 착각했네요. 전 친구들 모임일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거든요. 내가 경수해렸다면 사과할게요. 미안해요.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잠깐만요. 그럼 아까 한 말은 뭐죠?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잖아요. 강 실장님 체면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. 염두에 두지 마세요. 그럼